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물어보면 할 말이 있겠죠. 이제 탄핵은 대한민국에서 보통 명사가 됐습니다. 이제 누구나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게 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름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탄핵은 금기여가 됐는데 10월 11일 강수부 정당 보궐선거가 끝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더블당 후보가 압승을 거둔 이후에 그냥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국무위원 탄핵,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그게 그냥 아주 그냥 일상적인 언어처럼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사유체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사유체계 내에 그냥 탄핵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인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 여러분들 딱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판 윗부분을 보니까 윤석열과 이종석, 친분을 켜려고 대통령 탄핵까지 끄집어낸 민주당 그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윤 대통령 설마설마 하겠죠. 윤 대통령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탄핵시킨다고 막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머리를 꽉 채운 것은 한시밭비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만약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동기라는 이유로 회피할 겁니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남양중과 어딘가 부정선거회가 다 당선됐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여러 번 김용민 선거결과 분석결과를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 여러분들 공개했지 않습니까? 가짜가 그냥 앉아가지고 가짜 국회의원에 묻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가 그냥 보통명사 금기여가 아닌 겁니다. 그 이야기는 탄핵을 한다는 겁니다. 좌파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국정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감방을 수없이 쳐넣지 않습니까? 그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관이나 이런 것은 하고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들 그 공수법 공수처 만드는 거 금수완박부 만드는 거 탈원전 강행하는 거 한 번도 검증 붙지 않았던 여러분들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밀어붙이는 거 선거가 코앞에 두는데 위성정당법을 밀어붙이는 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체계의 가장 큰 것은 시기심과 정오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죄의식이 희박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절대 지지 않고 그리고 모든 원인을 상대방에 넘기는 자격지심이라든지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본인들이 여러분들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도움이 되는 모든 수단과 여러분들 방법과 도구라는 것은 다 합법화되고 합리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탄핵을 해야 된다 하면 그게 당론이 되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동원하는 모든 수단들은 다 뭐죠? 합법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문정권에서 한 회사에 여러분들 사회에 무슨 비상근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 동네 유지의 더블당 출신의 인사가 계속 찾아와 사장하고 여러분 회장한테 공병호 자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장님이 좀 바닥부터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 못 이기면 뭐 하겠노 이렇게 인기를 채우고 나왔는데 내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한 거 하려고 하니까 그 인간들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모든 것을 그렇게 보복하고 자기 이런 울타리에 있는 새로운 계급 등들에게 입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밀어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세상이 뭐 계급화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도 중국 공상당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더 뭐 세계괴파의 여러분들 선골 진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인민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으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피를 흘려고 그렇게 했냐 이야기죠. 다 여러분들 조물화기가 되어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여덟 분의 부정선거에 침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상상이 안 갑니다. 동갑내긴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게 되면 가끔가다 산책하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 어이가 없고 한숨이 나오고 어떻게 같은 여러분들 연배의 세월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가치관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여덟 분이나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세 번의 부정선거에서 막대한 이런 부정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났는데 입싹 따물 수 있습니까? 야, 그 강심장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다음에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다 뭡니까? 외면할 겁니다. 저부터 외면할 겁니다.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대법관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식들은 다 조기 유학도 보내고 그 자식들이 여러분 한국에서 참 정권이 박탈당한 상태로 새로운 부정선거 세력에 의한 새로운 계급에 의해서 여러분들 지배를 받게 됐는데 다 여러분들 그 부정선거를 덮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도 참 대단한 인간이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관들도 어마어마한 인간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탄핵하죠. 총선 여러분들 압승하게 되면 바로 할 겁니다. 그럼 180일입니다. 직무 정지가.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간에 180일 정도를 흔들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악소리한다. 우리가 이겼는데 선거를. 어떻게 이겼는데? 선거 부정에 이겼는데 그건 관계없는 겁니다. 이기면 이긴 거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들 이렇게 사전투표율 부풀리고 사전투표가 3만 7천명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쑤셔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 역대 사상 최고치에 압승을 한 거 아닙니까? 강서 보궐선거의 핵심 포인트란 것은 사전투표를 뻥튀기하고 거기 삭보된 가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뭐죠? 더블당 후방에 다 쑤셔 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부정선거를 치룰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시운전을 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번에는 3만 7천명을 훔쳤지만 7.5%면 총선에 조작하면 329만 표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329만 표를 경합지역에 다 쑤셔 넣게 되면 대승을 하는 거죠. 5%만 여름 하더라도 220만 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3구 대통령성에 240만 표 조작을 당했을 불과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대선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총선은 선거구마다 몇백 표 몇천 표를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만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다 이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죠? 강서 보궐선거에서 푸른색이 남조선 선관위가 쑤셔 넣어준 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회를 부풀려 가지고 3만 7천 표 정도를 확보한 다음에 쑤셔 넣어준 표 3만 7천 453표일 겁니다. 그걸 가운데 조금씩 여러분들을 해 가지고 거소투표회 372표를 여러분들 남조선 선관위가 쑤셔 넣어주고 염창동에 2,900표를 쑤셔 넣어주고 등촌 제1동에 1,730표를 쑤셔 넣어주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런 가짜 사전투표를 전산적으로 다 이름도 전국의 이름도 200여 개 정도 지역구에 다 쑤셔 넣어주게 되면 못 이기는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기지. 표를 빼앗는 시시한 방법 말고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도 없으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선거인 명부도 없이 이런 선거치료는 그런 무지막지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행편없는 나라입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 국봉이 취해 가지고 우리 뭐 방산이 어떻게 하지만 선거 무너지게 되면 그거 몇 년 가겠습니까? 그냥. 그게 다 닭달같이 달라들어가 다 뜯어먹을 건데. 베네수엘라 여러분들 그렇게 원유 여러분들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국영 석유회사에 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뜯어먹으니까 그냥 나라 폭삭 망하지 않습니까? 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표를 쑤셔 넣어주는데 어떻게 못 이기겠냐 이야기야. 동마다 표를 다 쑤셔 넣어주는데 동마다. 남조선 선관위 이름 동마다 뭐죠? 더블당 징유원이 함께 다 표를 이렇게 푸른색처럼 이렇게 쑤셔 넣어주는데 어떻게 못 이깁니까? 다 이기지. 이렇게 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너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2024년 총선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현행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는 그냥 개헌선 탄핵선이 다 무너지고 대통령이 아마 탄핵당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뭐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업자득이니까 본인이야 본인이 내린 선택에 따라서 이런 데 비용을 치르지만 국민들이 참 불쌍하게 된 거죠. 2024년 총선의 이런 데 더블당이 압승하게 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걸로 더 이상 대한민국 참정권을 회복하는 거가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더블당 사람들이 기고 만장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원기 충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선거를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 나라에서 사실이나 진실이나 정의나 선이라는 것이 다 무너진 겁니다.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고 하기에 이런 선거를 사기를 쳐가지고 권력을 도독질할 정도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아무 일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일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이것이 어렵게 만든 나라를 그냥 허물어뜨리는 급속히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핵폭탄과 같은 건데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국민들은 뭐가 뭔지 뭐 그냥 별로 관심들이 없으니까 그게 참 딱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사실을 알리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깨우쳐가지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화요일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11월 달에 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것이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분석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대중화하는 작업들이 6월 30일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정선거를 해보하는 가장 체계적인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병호 연구소에 출간한 도독놈들 선거 부정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력이 있으시면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나라가 위기에 차한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는 보기 더물게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 달 전부터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김동주 교수님이란 분이 신학하고 이렇게 역사에 굉장히 아주 깊은 그런 이해도를 가지신 분이 쓴 책인데 공을 아주 많이 들인 책입니다. 몇 년이 걸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 분량이 좀 두껍습니다. 한 천쪽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대사부터 근현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구 문명의 뿌리이자 기초에 해당하는 기독교 발전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이 책을 이제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고 읽으신 독자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킹덤북스에 여러분들 전화를 해가 전할 정도니까 양수로서는 굉장히 검증을 받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좀 어둡고 답답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갖게 되는 큰 그런 삶의 어떤 지혜라는 것은 계속 가는 겁니다. 좋은 세상에 오리라고 이렇게 보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세상에 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